안녕하세요. 본인의 외모를 10점 만점에 몇... 안녕하세요. 문화 PD 이유빈이라고 합니다. 정신은 대략 10점... 현재 라디오 PD 지방하는 대학생입니다. 혹시 문화 PD 하시면서 힘든 순간이 어느 때였을까요? 정말 수많은 고기고기가 있었지만 책임감 하나로 터드를 넘어 냈던 것 같네요. 영상 만드실 때 가장 행복할 때였어요? 용산 라들이랑 영상을 만들고 피디님들한테 악수 요청이 들어오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을 때 좀 박한 편이라 아직도 어리둥절하긴 한데 그때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신기하고 뿌듯했습니다. 문화 PD를 하면서 본인한테 어떤 점이 도움이 됐을까요? 역시 돈을 해결해 주셨고요. 새 기수에 걸쳐서 쌓은 포트폴리오가 제 PD라는 꿈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만들어 보고 싶은 영상이나 콘텐츠는 어떤 게 있나요? 다른 피디님들 영상을 좀 보면서 좋은 장비를 이용해서 영화스러운 비주얼을 담아보고 싶다는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보다 높은 퀄리티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보는 게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차기 문화 PD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전쟁터 같은 경쟁과 그리고 자본이 필요하시다면 고민 말고 지원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